Who's top? A top! 안녕하세요, A ton입니다. We're back at it again. We have an unboxing. What was the album name? 하나, 둘, 셋. Uncharted 3! Oh my god, 너무 맛있어요. 긴만 하지 않고 바로 가시죠. 뭐 할 거세요? 오픈이요. 이 버전은 Uncharted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드리프트 버전 앨범입니다. 이 버전은 드리프트 버전 앨범입니다. 옆에 미니미니한 건 뭐예요? 포카 앨범이죠. 처음 들어봐요.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Uncharted 버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명호 형이 복근! 까자마자. 까자마자 복근 나와. 폴딩 포카가 있는데요. 누가 나왔는지 열어볼까요? 폴딩 포카가 뭐예요? 이거요. 아니, 기다려. 놀게요. 형민조. Mr. Cho. Mr. Cho. 확인해보시죠. 네. 뭐 인센티브 드려? 이 세트! 어, 나 지금 포카가 누군지 몰라. 진짜 누군지 몰라요? 타이밍이 되려면 사인으로도 알아보는 거예요? 문 문제대 윤희씨. 조경민. 이 포카 이거 완전 내가 본 경민 중에 제일 되게 귀엽게 나오던데. 깜찍이네 깜찍이. 1집 때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둘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영광인 줄 알았네. 다음은 가사지. 대신 때는 신문이었는데. 영문으로 보면. 이걸로 약간 영어 공부한 듯이 하면 되겠네. 여기도 영어인데. 여긴 한국어잖아. 여긴 한국어 뭐죠? 여긴 진짜 다 영어. 그러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보려고. Nobody knows what tomorrow. I will stop game for the show. 안녕히 계세요. 이거 되게 좋은 이쁜다. 엽서거든요. 이번 엽서 누구? 제이언 X. 아니 이 사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이은이. 이 사진 너무 멋있어. 뭔가 눈빛이. 얼굴에. 상처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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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표정 지워주세요. 왜 다르지? 왜 저런지?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이 바로 필름 포턴. 이번 앨범에 주시는 경민 씨? 이거 진짜 반투명이네. 진짜 예쁘다. 바닥에 가두면 되게 잘 보여. 뭘 좀 아시는군요. 약간 인증될 것 같아. 벽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 이번엔 잘 생겼네. 경민이 형. 해봅시다. 그 다음은.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구나.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좀 더. 두 개 아니야. 뭔가 좀 더 큐티해졌어. 뭔가 약간 노트나. 뭔가 자기 생각보다 붙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약간 딱 그 노트 재질. 모든 에이턴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꾸 다꾸. 다꾸 다꾸. 그 다음에 스티커. 오. 에이. 와우. 독한 누구야. 에이. 진짜 너무 많은 드려요. 사진. 찍어주신 분 감상. 성우님 보면 안 돼. 아니. 다 보여. 근데 저번에는 포스터가 되게 컸는데. 이번에는 되게. 미니 포스터예요. 오. 미니 포스터예요? 네. 그리고 라스트. 풍립. 풍립. 와. 뭔가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 진짜 풍과하고 우리 어떤 사진들. 심플하게. 심플. 근데 이거는. 싹 흔들어주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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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그 놀이터차. 와. 이렇게. 저희가 이름 만들어서 그냥 놀이터차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앨범 안에까지 이렇게. 소개디. 디테일까지. 드립. 드립. 이렇게 저희 앨범은. 여기 총. 엉터치 버전. 몰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CD도 있어요. CD. 요즘 많이 안 쓰시긴 하지만. 차에 가면 쓸 수 있어요. 네스트. 드립 버전. Let's go. Let's go. 자. 그럼 한번. 개폭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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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 했는데. 뭐야. 똑같은데. 맞출 것 같네. 하나. 둘. 셋. 승훈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일단은 이거 소개하기 전에. 저희. CD가. 보라색으로. 오.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보라색 아니야. 이런 드립트 스테이크야. 그렇지. 이제 포카. 포카는 승훈이하고. 아. 잘 나왔다. 승훈이 너 이렇게 퍽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오. 어쨌든 포카 넘기고. 다음. 이 투명 필름은 이번에 혜민이가 나왔어요. 누가. 아까. 아까 경민이죠. 혜민 경민. 기억도 없으시죠? 아니. 어. 또 재훈이 형이다. 어. 재훈 재훈. 두 번. 두 번 연속 재훈이 형이네요. 오. 이번에. 뮤니 포스터는. 뮤니 포스터의 주인공은. 승훈이. 스티컨 아까도 다른가? 똑같은 건가? 약간 달라요. 살짝 달라요. 색깔이 살짝 다른데. 아쉽게도. 제가 아까 그 머니건이 있었는데. 팝콘을. 아 그러네. 색깔도 좀 다른데. 뭔가 1집이랑 비슷한 이런 모양도 있어. 응. 귀엽다. 다포다포. 두 번째. 이. 이. 어? 폴딩. 이거 진짜 안 해볼까? 하나. 둘. 셋. 오. 오. 세. 오. 굉장히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네요. 오. 뭔가 살짝. 그렇네. 이번 앨범 특징인가 보다. 좋다. 헤미 씨 고등학생이신가요? 이게. 아닙니다. 뮤비 마지막. 네. 좋아요. 이건 다른 착장. 아까와는 다른 착장. 오. 오. 핫 단체 사진이 이렇게. 파티가 아니라. 예쁘다. 오.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나오나 봐. 와. 예쁘다. 빨리 빨리 1위 치마 할게요. 어. 진짜 좋아. 너무 예쁘다. 에이. 이번 때 유닛 그게 있어 이번에. 에이. 아. 아. 유닛 샷이 있네. 이게 자세히 보면 나의 순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오. 오. 아니군요. 나랑 승헌이랑. 아 진짜. 유닛을 많이 찍었어. 유닛을 많이 찍었어. 유닛을 많이 찍었어. 맞아요. 유닛을 유닛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오케이. 유닛 칸은 동일하지만 내용물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맞지? 의상에도 차이가 있다. 맞지? 일단 여기 짜잔. 포토카드 앨범 포토카드 앨범입니다. 예스. 겉보기에는 이게 디자인이 똑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실 수 있지만 내용물이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안에 착장이 다릅니다. 아 그렇네. 자 해민이 보고 가셔서. 맞출 수도 있어. 맞아. 그럼 해민이부터 까볼까? 네. 오케이. 에이 렛 고! 에이 톤을 반으로 잘라야 되는군요. 그냥 잘라요. 냅다 잘라 잘라. 조심해. 그런 거에 미련같이 많이 나와. 아우! 에이 톤만 남았어. 오! 예쁘다. 이것도 재질이. 오! 이것도 종이 재질이 아니에요. 종이 재질이요? 이건 종이. 뭔가 좋은 종이 재질. 뭔가 냅산 좋은 종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진짜. 가방에 넣어낼 수 있어요. 가방에 넣어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깨. 깨 아니야. 빠르다. 깨? 뭐가 많아. 오 야 그거 그거다. 오 여기 포카 있어. 이렇게 있구요. 사이에 봐버렸다. 일단 여기 플라스틱 카드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에. QR 코드를 보시면. 이거 찍으면 저희 앨범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용비 사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포카. 경훈이 형? 보여주시겠어요? 경훈이 형. 잘생겼네. 경윤씨들. 오 좋았어. 아 오늘 도조지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스티커. 스티커도 있었어? 저게 저희 이름이 있는 스티커도 있었어. 와 이름 스티커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포장지 갔던 박스는 이렇게 있나요? 딱 잡고 잡아서 박을 반대에 뒤집으자. 잡고 잡아서 조리박 해밍. 그대로 뒤집으시면 박가 이렇게 휘어둘 수 있는 박가 아닌데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딱 방 책상에 두면 딱이겠다. 완전 이슈니까? 공부하면서 이거 한번 보고. 침대 옆에. 약간 이런 식으로. 예쁘다. 이거 여러분 방에 꼭 책상에 놔둬주세요. 안 살 수가 없겠다. 안 살 수가 없겠다. 너무 안 괜찮은데? 이쁘죠? 그리고 저거 좀 열어주세요. 짜잔. 코디언. 코디언. 와우. 너무 역이네요. 잘하지 않은데. 진짜 이쁘게 나왔다. 지금 우리 포스터도 있어. 와우. 그렇네. 앨범 사면 눈치 못 채셨죠?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다 까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갑자기 뭔가 너무 알차고 구성품이. 10대 보다도 훨씬 더 예쁜 앨범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좀 더 파격적이게 돌아왔으니까요.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 저희의 목포장 모습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이. 명호 형 복근. Thank you. Thank you. 많이 봐주세요. And my 복근. 예스. 예스. 네 그럼 저희 이번 Uncharted Drift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에이턴도 열심히 함께 함께 만드는 건 제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망가부. 엑셀 망가부. 엑셀 망가부. 엑셀 망가부. 알 수 있긴 했우. 해 보다.